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출안. 집중 indoors! 동해als 또 방청농도 다 줬다고 얘기했던것. 내가 줄게 이러고 Search! 내가 줄 الت기지 $5. 종류가 되게 많다. 이 시간도 방총만동 다 줬다고 이러니까 내가 죽게 이러면서 종류가 되게 많다 와 오늘도 차 안에서 엄마 기다리는 중 요즘은 거의 마스크를 써서 선크림 바르고 눈썹만 그려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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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2개 사왔어 2개 사왔어 2개 사왔어 하나 더 사 날짜? 4월 17일까지 3번째라 왜 이렇게 5개 사왔어 3분 2개 단단하며 3개 전 오늘 볼일 중에 가장 마지막 엄마 옷 수선 맡기고요 이제 집에 들어갈 겁니다 점심이 조금 늦어졌어요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기 신두환 옷 수선 여기가 엄마가 단골 가게거든요 수선을 잘한다는 것 같아요 나왔네 꽃집으로 샛길로 새 버린 엄마 저희 엄마가 집에 개인적으로 화초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화분을 좋아해가지고 엄마 취미 잠깐 구경하고 왔나 봐 집에 가서 고기 이게 미쿠지 어 이게 되게 좋은데? 얘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난 피클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매워 안 뿌렸잖아 필요 없어? 그리고 파리 약간 금방 익는거지?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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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료입 빨리 끓겠지? 원래 뚜껑이 이게 아닌데 아빠 퇴근 아빠 퇴근 아 진짜 이거 밟았어? 응 그럼 엄마가 밟지 그니까 왜 옆에서 알짱거리냐고 백미 쿠쿠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두꺼운 밥이 있었나? 괜찮네 응 감자 감자밖에 없어? 됐어 있지? 응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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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많이 줘 한나가 담궈나네 좀 맛있는 거 같아 누가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응 단체 하나 담궈하겠다 백미 소갈빌빌 하나 Hem 넌 할아버라 또 뭐 했어? 응 진짜 어떡해 두꺼운 응 응. 사지 봐. 그냥 김밥까지 할게. 그래. 어이구 엄마 잘한다. 엄마 스테스 잘 바른데? 운동이 어디 어디 어디. 좋아 아주. 엄마 이쁜데? 아침에 이거 해 나는. 응. 잘한다. 우리가 해야 돼. 응. 아 우리 마누 잘 돌리네. 그게 나이터 수준인데? 엄마 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 여기가 안 좋아. 아 이거. 아 다리 아파. 아 오래는 못하겠어. 그거를. 5분도 안 한 거 같은데? 아니 한 번에 여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응. 3셋도 5셋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목도리. 목도리는 좀. 고급진 걸로 해 보니. 오늘은. 명품 가방 들고 가는 날. 오늘은. 명품 가방 들고 가는 날. 새끼는. 오늘. 미치고. 응. humbled. 값이. 잠시. 무. 경품 가방. 가즈. 나. 생각. 이제. 얘. 네. 이거. 네. 미안합니다. き. 같이 먹으면 좋겠다 뭐, 이거? 그냥 먹겠네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아, 얘가 정말 많다 많이 먹어야겠다 내가 너무 좋아 이곳에 이런 것을 먹어야 되나? 거기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여기가 진짜 맛있겠다 누군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겠다 지금 먹으면 좋겠다 이따 고추가냐? 시그니사 야 너는 이 자식은 엄마를 마음을 담아業을 만들었다. 결혼을 입는 중 다른 먹는, 다른 건 분명히 앨범을 모으자 했잖아요 오래간도 이렇게 찍고 이거 이거 왜 쪼? 파슬리 치우는 건 이모 치려? 응 안녕 싫어, 아는 맛이야 아는 맛이야 잘하겠어 하하하 인사해, 한 먹자 응 함정생 부부의 추원에 계신 분이 서초리님의 주 오늘 여기를 한 해 알겠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zan에 주말 신부스모님 심람이 하면서 신랑스모님 심부님 하면서 신부님 신부님 신비한 국민이 되신 내 배로 바탕을 빠져만 온전히 하늘을 이룬다는 선행적인 룰을 단 본인 서양의 행동이 있는 곳입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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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이야? 신랑과 시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시는 첫 잔 우리 집 말고 상상한 게 아니라? 와! 우리 밥 먹을 거 같다! 세상 무사한 점이야. 이제 저희는 집에 갑니다. 언제가 갱신대협회에 안 누워 있는지 우리 교회 스테득스 영차 출체문고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학교! 여기다 못하고 왔어? 응. 상이야! 혼자 잘 있었어? 응 아빠 아직 안 왔어? 꼴이 떨어지겠다 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 아구아구 진정해 손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돼 오후 으 으 으